정면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자, 거기 붙어서 네, 좋습니다 바짝 붙어서 네 자, 다시 한 번 정면 정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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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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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왼쪽 왼쪽 네, 자, 다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정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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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탈리프트 이사 네 네 네, 오늘 게임 스페셜 캐스텐 네 스탈리프트 네, 아마 아이돌분들은 부모에 보면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오늘 포스프레인한 아이돌분들 보셨나요? 저는 일단 안클리티 소속하는 분이 진짜 모르겠어요. 오, 또? 저는 아무래도 KK 아이돌 좋아하고요. 과연 오늘 포스프레인에서 포스프레인을 받은 팀은 과연 어떤 팀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게임을 사랑하는 김들에게 권한승 해주시죠. 네,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 좋죠. 네, 좋습니다. 아이돌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 게임 올림픽. 오늘 모두는 포스프레인과 예측을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게임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 게임 올림픽에서 도스프레인을 끌어주시고 네, 자녀분들께 게임을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팀장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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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